안녕하십니까 안영찬입니다. 자 이번 강의는 페이지 38페이지 신의식의 파생원칙이 나오고 있죠. 우린 지금 신의성실의 원칙이라는 내용을 하고 있죠.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해서 아마 들어오시면서 뭔가 좀 뜬구름 잡는 것 같고 그럴텐데 이 파생원칙으로 공부하시면 좀 정리가 좀 됩니다. 일단 첫번째가 모순행위의 금지원칙 해가지고 금 반원의 원칙이라는게 나오죠. 뭐냐면 반대되는 원행이 금지가 된다. 앞에 말하고 뒤에 말하고 다르면 안된다. 제가 대답할 때는 우리 동창들끼리는 화장실 원칙.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말이 다르면 안되는데 이거 우리가 금 반원의 원칙이라고 하는 거죠. 반대되는 원칙. 반대되는 원행이 금지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저번 강의 때 있죠. 뭐가 있죠? 제한능력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제한능력자는 반대되는 원행을 할 수가 있다. 오늘 매매 계약을 하고 다음날 제한능력을 이루어 취소하는게 가능하다. 두번째 강행복귀 위반의 경우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실컨 지가 스스로 강행복귀 위반한 행위를 해놓고 이제와서 무효임을 주장하는 것은 명백히 반대되는 언행이지만 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 두가지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인정되는 금 반원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게 판례의 입장이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자, 그럼 이제 판례들이 이해가 됩니다. 두번째, 판례가 금반의 원칙을 인정하는 경우에서 첫번째, 해고를 당했습니다. 해고가 무효예요. 그러면 무효임을 주장해야 되는데 별만 없이 퇴직금을 수령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뭐예요? 그리고 나서 또 전직까지 했단 말이죠. 세월이 흐린 거예요. 세월이 흐른 나서 이제와서 무효임을 주장하는 것은 반대되는 언행이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게 뭐죠? 금반원의 원칙인 거죠. 그 다음에 우측에 보시면 2번 해가지고, 자 이런겁니다. 자, 지금 경매 목적물의 소유자예요. 그런데 지금 뭐가 문제냐면은 이 경매가 진행되는 과정이 지금 무효거든요. 불법이 개입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그 부동산 소유자라면 무효임을 주장하거나 잘못됐음을 주장해야 되는데 별말 없이 가만히 있다가 이제와서 다 끝나고 나서 무효임을 주장하거나 잘못됐음을 주장하는 것은 반대되는 언행이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판례는 이것도 반대되는 언행입니다. 다시 말하면 채권이 양도됐고 하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갚겠다라고 말해놓고 이제와서 그 하자를 주장하는 것은 반대되는 언행이기 때문에 허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 네 번째, 자 이런겁니다. 자, 지금 아파트 임차인입니다. 그런데 그 아파트 임대인이 누구냐면 자신의 동생이에요. 그런데 형, 동상한테 전화와서 뭐라니? 형, 나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형, 그 보증금 때문에 대출금이 많이 안 나오거든. 그러니까 형이 은행이 지고 오냐면 받을 보증금은 없다라고 확인서 하나 써줘. 라고 하길래 형인 임차인이 받은 보증금은 없다.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않겠다라는 확인서를 작성해 주고 나중에 그 아파트가 경매를 가해 이루어지자. 그때 비로소 대학력이나 우선 범죄권을 주장하는 것은 반대되는 언행이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인 거죠. 아무튼 앞에 말하고 뒤에 말하고 다르면 안 됩니다. 이게 금반의 원칙이죠. 그 다음에 실효 원칙입니다. 자, 이런 건 실효 원칙이라는 것은 어떻게든 비슷한 겁니다. 이게 표현이 다른 거지. 자,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요. 권리를 일정기간 행사하지 않으니까 상대방은 어떤 믿음을 갖게 되냐면 아, 이 인간이 권리를 행사하지 않겠구나 라는 신뢰, 믿음을 갖게 됐어요. 그러면 권리가 소멸되기 때문에 더 이상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데 이거 우리가 실효의 원칙이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일정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있고요. 따라서 상대방 입장에서는 더 이상 저 사람은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 믿음을 갖게 됐다면 더 이상 권리를 행사할 수가 없는데 이거 우리가 실효의 원칙이라고 해요. 넘겨보시면 판단 기준 나와 있는데 큰 의미는 없습니다. 판례들을 한번 쭉 보시면 될 것 같고 3번 해가지고 판례가 신뢰의 원칙이 적용된 경우 해가지고 판례가 또 나오는데 이거 비슷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고를 당했어요. 면직을 당했어요. 무효임을 주장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장하지 않고 별말 없이 퇴직금을 수용한 후에 나중에 무효임을 주장하는 것은 반대되는 언행이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 이러면 뭐죠? 금반의 원칙이고 무효임을 주장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정 기간 동안, 오랜 기간 동안 무효임을 주장하지 않아요. 그러면 고용조 입장에서는 아, 이 사람은 무효임을 주장하지 않겠구나라는 신뢰를 갖게 됐는데 이제 와서 무효임을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게 뭐죠? 신뢰의 원칙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사정변경의 원칙입니다. 사정변경의 원칙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정이 변경됐다는 이유로 계약과 같은 법률 행위를 무효화시킬 수가 있다는 원칙이 우리가 사정변경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의, 사정이 변경됐다는 이유로 그 법률 효과를 무효화시킬 수 있다는 원칙이 우리가 사정변경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우리 판례는 해제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정이 변경됐다는 이유만으로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는 것이 원칙이에요. 다만 주의하실 것은 우리 판례가 어떤 특별한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도 있다 라는 판시를 한 바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 원칙에 부합하기 때문에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고 판시한 바는 없거든요. 물론 우리 주택가의 회사 민법의 원칙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정변경을 이유로 원칙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해제입니다. 해제의 경우에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는 입장이에요. 해지라는 것은 계속적 계약관계에서만 인정되는 거거든요. 계속적 계약관계에서 인정되는 건데 계속적 계약관계의 경우는 상반간의 신뢰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사정변경을 이유로 해지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이것과 관련된 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면 보증입니다. 두 가지 나눠서 기억하시는데 만약에 불확정 채무를 보증한 경우에는 사정이 변경됐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지만 확정 채무를 보증한 경우에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1억이다, 2억이다 금액이 확정됐어요. 그 금액이 확정된 채무에 대해서 보증을 쓴 경우에는 사정이 변경됐다는 이유로 계약을, 호중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불특정, 불확정한 채무에 대해서 보증을 쓴 경우라면 그때는 사정을 변경됐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시험에 좀 잘 나온 편인데 다시 말씀드릴까요? 주의, 사정이 변경됐다는 이유로 그 법률 효과를 부정한다, 무효화시키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사정변경의 원칙인데 우리 판례는 해제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요. 해제의 경우에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해제하는 것이 가능한데 주의하실 것은 불확정 채무를 보증한 경우에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해제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확정 채무를 보증한 경우에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측 하단에 보시면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이 있죠. 2항에서 규정하고 있죠. 권리는 남용할 수 없다. 이게 법규정이에요. 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자, 권리를 남용한다. 지나친 행위가 존재해요. 지나친 행위, 남용이니까. 이거 지나친 행위가 존재하고 연명일 의사, 가해 의사가 존재한다면 그것은 권리남용이고 그러한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권리남용 금지 원칙입니다.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이 뭐냐면 우리 판례는 일반적으로 주관적으로 가해 의사를 요구해요. 연명일 의사가 있어야지만 권리남용이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그런데 우리 학설은 이러한 주관적인 가해 의사는 요구하지 않아요. 요구하지 않아요. 그렇죠? 학설이 중요한 건 아닌데요.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은 다만 상계권의 남용의 경우에는 가해 의사, 연명일 의사가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지나친 행위가 있었는데 주관적으로 가해 의사가 있다면 권리남용이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상계권의 남용의 경우에는 주관적인 가해 의사는 필요가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42페이지 오시면 요건해가지고 지금 제가 열심히 설명드린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판례 밑에 3번 권리남용에 관한 판례 해가지고 나와 있거든요. 1번 공공복리에 반하는 경우 옛날 판례니까 큰 의미 없고 2번 속권의 남용 경우는 아닌데 소송을 남용해요. 예를 들어가지고 이웃 사는 사람이 저한테 기한만 있을 때마다 계속 소송을 제기하는 거예요. 소송을 제기했는데 한번 보니까 1년 동안 예를 들어가지고 50번은 소송을 제기했다. 지나친 행위가 있는 거죠. 그렇죠? 50번. 근데 이 사람이 가만 보니까 소송을 제기하는 이유가 저한테 재판을 걸어서 승소하겠다는 게 아니라 저를 완전히 연맥이려고 그렇죠? 연맥. 승소 가능성도 없으면서 너 한 번 자식아 골치 아파 봐라. 맨날 법원 들락듈락 가려봐라. 연맥을 의사로 가해 의사가 존재한다면 그것은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 거죠. 그 다음 우리 쪽에 3번 동시 이해항병권도 만약에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 4번 일륜에 반하는 행위로서 권리남용의 경우에 가지고 비정한 딸 사건이라고 하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따님이 이분이. 근데 한국에 자신 소유의 부동산, 주택이 있는데 그 자신 소유 주택의 아버지와 남동생이죠. 동생이 함께 살고 있었어요. 근데 남성생이 여기는 교재는 안 나와있지만 소아마비였습니다. 근데 이 미국에 살고 있는 이 따님이 아버지와 남동생을 상대로 건물 명도 소송을 제기해요. 건물에서 나가라는 얘기죠. 동기는 잘 모르겠어요. 자,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자, 소유자가 내 집에서 나가라고 요구하는 것은 권리의 행사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아버지와 남동생을 내보낸다 하더라도 이 분은 다시 들어올 수 그 집에 들어가 살 수는 없잖아요. 무게 살고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만약에 아버지와 아들이 아버지와 남동생이 무상으로 사는 것이 지나치고 판단된다면 뭐 임대를 달라 월세를 달라 이런 것까지는 가능하겠지만 무작정 나가라고 하는 것은 지나친 행위라는 거죠. 또 자기가 들어왈려서 들어와서 살 가능성도 없는 상태라면 단순히 그냥 자기 아버지와 남동생을 괴롭히기 위한 것이니까 가해 의사도 인정됨으로 권리남용으로 소용되지 않는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5시기 하드로 5번 명의신탁판례인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넘겨보시면 여섯 번째죠. 자 미성년자에 대한 친권 행사는 권리 행사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한 5, 6개월만 지나면 그 둘째 아들이 성년자가 되거든요. 근데 성년대가 되기 직전에 직전에 그 아들의 재산을 아들의 형 장남에게 증여를 했어요. 지나치죠. 지나치죠. 별 이유도 없어요. 따라서 이런 것은 친권의 남용이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송전선 산례가 나오는데 이런 것들입니다. 자기 땅 위에 지나가는 송전선에 대해서 철거를 요구하거나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권리남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이게 일관된 건 아닌데 이 규제에 나와 있는 판례는 권리남용이 아니다 라고 판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송전선에 대해서는 철거를 주장하거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거나 사용료를 청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자기 땅 위에 지나가는 송전선에 대해서 철거를 요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시하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8번 철거사례와 4번 관리남용의 효과가 나오네요. 자 이 사건은 이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의외로 판례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고요. 옆에 인근에 학교가 있는 거죠. 나중에 특량을 해보니까 이 학교가 2평 정도로 두평 정도를 갑의 땅을 침범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갑이 이 학교를 상대로 이 2평에 대해서 명도 청구 반환 청구 소송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2평이 갑의 소유이니까 명도를 청구하는 것은 소유권 권리의 행사인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공교롭게도 이 갑 소유의 경계를 침범한 부분에 학교 건물에 기둥이 위치하고 있어서 이 부분을 철거하게 되면 학교 건물 전체가 무너질 판이에요. 그러면 갑이 학교를 상대로 이 땅을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것은 권리 행사이긴 하지만 지나친 거죠. 지나친 행위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생각해 볼 것은 왜 갑은 이랬느냐. 보통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이 학교와 갑 간에 이 두평 정도 땅에 대한 매매 교섭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갑이 지나친 요구라는 경우가 많아요. 시세 두 배 세 배 열 배 이십 배 요구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럼 보통 이런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그 협상 과정에서 유리한 지위에 오르기 위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다시 말하면 꼭 승소가 목적인 것이 아니라 협상 과정에서 유리한 입장에 처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이게 뭐예요. 연맥의 의사 가해 의사가 있는 거죠. 따라서 이러한 갑의 명도 청구는 권리 남용인 거예요. 8년 1은행입니다.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첫째 그러면 이 두 평에 대한 갑의 소유권은 없어지는 거냐. 아니다. 소유권 자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닌 거죠. 권리 남용에 해당한다면 그 권리 행사가 뭐가 되는 거예요. 부정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두 평이 여전히 갑의 소유이긴 하지만 명도를 청구할 수는 없다. 권리 행사를 부정하는 것이지 권리 남용에 해당한다고 해서 권리 자체의 자체가 박탈되는 것은 아님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동안은 이 학교에 대해서 사용이익인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갑과 이 학교는 앞으로 임대차 계약 등을 체결함으로써 계약 등을 체결함으로써 이용관계를 뭐 해야 돼요. 초조를 해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권리 남용에 해당한다. 그래서 권리 자체가 뭐 되는 건 아니에요. 박탈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 권리 행사가 뭐 될 뿐이에요. 부정될 뿐이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정도만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45페이지에 문제를 확인하게 나오죠. 2020년도 기출문제입니다. 한번 풀어보죠. 자 신의 성실의 원칙 하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거예요. 기억 법령에 위반되어 무효임을 알고서도 법률 행위를 한자가 강행복귀 위반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식에 반한다. X죠. 자 강행복귀 위반과 제한능력자에게는 신의 성실의 원칙 금반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스스로 강행복귀 위반한 사람이 나중에 무효임을 주장하는 것은 가능하기 때문에 기억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ㄴ 번 신의 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강행규준이 위반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민법 이주 자체는 강행복귀인 거죠. 맞는 질문이죠. ㄷ 번 일반 보증의 경우에도 채권자의 권리가 신의식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보증인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 맞겠죠. 이건 뭐 특히나 일반 논적인 걸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 어떠한 권리 행사가 신의식에 반한다면 책임이 제한될 수가 있겠죠. ㄹ 번입니다. 이거는 사기에서 봐야 될 문제인데 읽어볼게요. 아파트 분양자는 아파트 단지 인근의 대규모 공동묘지가 조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수 분양자에게 고지할 알려줄 신의식상 의무를 부담한다. 맞는 질문이고요. 이것도 시험에 나왔지만 또 나올 수도 있고 또 뭐가 나오냐면 쓰레기 매립장입니다. 아파트 인근의 쓰레기 매립장이 조성된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신의식상 고지 의무가 존재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요. 이 ㄹ 번과 지금 말씀드린 쓰레기 매립장은 사기에서 봐야 될 문제에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기억하나고 답은 1번이 되는 거죠. 자 이제 권리의 주체입니다. 46페이지죠. 자 자연인 권리의 주체는요. 자연인과 법인 두 가지가 있죠. 제1항 권리 능력에서 권리 능력의 시기와 종교에서 제3조가 나와있네요. 자 권리의 능력이라는 말은 권리를 가질 수 있는 능력이에요. 따라서 권리를 가질 수 있는 능력 다른 말로 하면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능력이 권리 능력인데 이 권리 능력은 자연인과 법인 두 가지 존재에 대해서 인정합니다. 따라 현행법상 자연인과 법인 외에는 어떤 존재도 권리를 가질 수가 없다. 권리 능력이 인정되지 않음을 주의하시기 바라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권리에 주체해가지고 자연인과 법인을 공부할 거고 먼저 자연인부터 공부하는 거죠. 자 먼저 삶전을 볼게요.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죠. 그러면 우리 민법 삶전을 따른다면 사람은 출생한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뭐가 있는 거죠? 권리 능력이 있는 거죠. 왜요? 생존하는 동안 권리 능력이 있으니까요. 그러면 사망을 한 후에 시신은 권리 능력이 없습니다. 뭐냐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물건으로 봅니다. 왜요? 생존하는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권리 능력이 있다라고 민법 제3조에서 규정을 두고 있습니까? 생존하지 않고 있다. 사망한 경우 시신의 경우에는 더 이상 권리 능력이 없다. 법적으로 뭐가 돼요? 물건이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출생하기 전에 태아예요. 태아도 원칙적으로 권리 능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민법이 생존하는 동안 권리 능력이 있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습니까? 그러면 태아는 뭐냐에 대해서 물건이냐? 태아는 엄마 신체 일부로 이해합니다. 엄마 몸속에 있는 심장 폐와 같은 엄마 신체 일부로 인정하고요. 태아는 원칙적으로 권리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예를 들어 임산부가 교통사고를 당하셨어요. 그래서 가슴 아프게도 유산을 했습니다. 그러면 태아가 죽은 거잖아요. 그런데 현행법상 태아는 권리 능력이 없다. 사람이 아니고 엄마 신체 일부이기 때문에 그 엄마를 다치게 한 것이지 운전자가 태아를 죽인 것은 아닌 거예요. 또 유산은 중상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장기간 입원 가료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신체 장애가 남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유산은 일반적으로 경상으로 보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회사에서 보상금을 거의 받지 못해요. 문제가 있죠. 이 문제점 때문에 2번 보시면 태아의 권리 능력 1번 태아의 권리 능력 간의 입법 주의가 나옵니다. 이런 문제점 때문에 어떤 나라는 태아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권리 능력 자체를 인정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스위스가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 보호주의라고 해요. 이에 반해서 우리 민법처럼 원칙적으로 권리 능력 인정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권리 능력 인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우리가 개별적 보호주를 취합니다. 우리 민법은 개별적 보호주를 취해요. 그래서 태아는 출생하기 전인 태아는 원칙적으로 뭐가 없습니까? 권리 능력이 없어요. 다만 예외적으로 몇 가지 사실에 대해서 권리 능력이 인정이 돼요. 뭐가 있느냐? 첫째 불법행위 기한 손해배상 청구권에 대해서는 권리 능력을 인정을 해줍니다. 누구에게도 태아에게도 두 번째 상속권에 대해서는 태아에게 권리 능력을 인정해 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유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조심할 것은 뭐냐 하면 유중은 유언의 방식으로 하는 징역이거든요. 법적 성질이 단독형입니다. 따라서 유중하고자 태아는 자가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태아는 유중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증여는 받을 수가 없다. 증여는 계약이기 때문에 그래요. 통솔판례 입장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인지의 대상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가 엄마 몸속에 있는 태아에 대해서 내 자식임을 인정하는 인지를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태아 스스로가 인지해달라고 부에게 청구할 수는 없다는 거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해 되시나요? 자 근데 문제가 있어요. 자 3번 태아의 법적 지위에서 정제조건설 이라는 게 있고요. 넘겨보시면 해제조건설 있는 학설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민법 시간에 하는 유일한 학설이 아닌가 싶어요. 학설 자 한번 생각해보죠. 자 정지조건 이라는 건 뭐냐면 현재 지금은 효과가 없지만 미래에 조건이 성취가 되면 비로소 효과가 생기는 거 우리가 정지조건 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네가 2021년도에 주택가이사 시험에 합격하면 1억 줄게 라고 했다면 현재는 1억 을 안 주는 거죠. 미래에 조건 인상 문제가 돼야 주택가 시험에 합격해야 비로소 1억 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이거 우리가 정지조건이라고 해요. 이 말에서 해제조건은 뭐냐면 현재 이미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미래의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과가 없어질지도 모르는 걸 우리가 해제조건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야 내가 너한테 지금 당장 1억을 줄게 주는 것이 현재 다만 너 올해 주택가 시험에 떨어지면 반환해야 돼 이러면 이게 뭐가 되냐면 해제조건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결합해 볼까요. 자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태아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권리능력이 없고요.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무엇을 인정해요. 권리능력 인정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예외적으로 권리능력이 인정되는 이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정지조건설은 현재 태아상태에서는 권리능력이 없는 거다. 출생을 해야 비로소 그 문제된 시점으로 소급해서 비로소 권리능력을 갖게 되는 거다. 이게 뭐죠? 정지조건설이 이에 반 해제조건설은 현재 태아상태에서 권리능력이 있는 거다. 다만 애가 출생하지 못한다면 사산하게 되면 있던 권리능력이 소급해서 없어지는 거다. 라고 이해하는 것이 해제조건설이에요. 자, 우리 판례는 정지조건설을 취하고요. 우리 학설은 해제조건설을 취합니다. 학자분들은 다시 말하면 태아상태에서 권리능력을 인정해 주는 것은 해제조건설인 학설인 거고 태아상태에서 권리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출생을 해야 비로소 권리능력을 갖게 된다는 것을 우리 판례가 인정하는 정지조건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두 가지의 공통점이 있는 거죠. 자, 정지조건설은 말 그대로 출생을 해야 비로소 권리능력을 갖는 거잖아요. 해제조건설은 사산하게 되면 있던 권리능력이 없어지는 것입니까? 해제조건설도 태아가 뭐가 돼야 될? 출생을 해야 되는 거죠. 따라서 어떤 학설을 취하든지 간에 이러한 태아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권리능력이 인정이 되려면 태아가 반드시 출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태아가 출생하지 않았다면 대개는 이 예외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무엇이 인정되지 않습니까? 권리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아까 말씀드린 임산부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유산하셨어요. 그러면 태아가 출생하지 못했습니까? 그 태아에게는 불법행위한 손해배상청구권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아이가 태아가 출생하긴 했는데 그 태아씨를 당한 교통사고 때문에 기형아로 출생했다면 불법행위한 손해배상청구권이 태아에게도 인정이 되므로 그 출생한 태아는 그 가해자를 상대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뭘 청구할 수 있는 거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어떤 학설을 취하든지 간에 이러한 예외적으로 태아에게 권리능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되어야 됩니까? 출생을 해야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는 의미에서 48페이지의 확인 문제를 풀어보죠. 권리능력이 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사람은 생존하는 동안 권리의 의무의 주체가 된다. 맞네요. 2번 민법은 일정한 상황에 대하 예외적으로 태아가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우리 민법은 예배적으로 태아에 대해서 권리능력을 인정하죠. 3번 자연인의 권리능력은 출생이라는 사실에 취득하는 것이고 출생신고에 취득하는 것은 아니고요. 4번 운전자 갑의 과실에 의한 교통상으로 뭐가 충격되어 태아가 사산이 됐어요. 출생하지 못했네요. 그러면 이 아이는 사산했고 출생하지 못했다면 이 아이에게는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단 청구 인정되지도 않고요. 상속권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예외적으로 인정이 되려면 반드시 얘가 뭘 해야 돼요? 출생을 해야 되는 거죠. 따라서 뭐는 태아의 갑에 대한 손해배단 청구 권리능력을 상속받아 갑에게 행사할 수 있다. X가 되고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5번 태아 을의 출생 전에 갑의 불법행위로 의뢰부가 사망한 경우 출생한 을이죠. 그러면 태아 을이 출생을 했다면 불법행위한 손해배단 청구 권이 인정이 되니까 갑에 대하여 부의 사망에 따른 자신의 정신적 손해배단 을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고요. 답은 4번입니다. 자, 이번엔 여기까지고요. 다음 강의 때 2항 행위 놈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